음력설 특별 운송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전시 정부는 타지에서 온 선전시 노동자들에게 무료 귀향 기차표를 지급했습니다. 2,900장이 12월 24일 하루 만에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차이나텔레콤의 114 기차표 예매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전 청두, 선전 신양까지의 기차표 예약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차표 예약 전화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114 기차표 예매 전화센터의 거춘호 씨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5만여 통의 전화가 들어와 선전 청두 기차표는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날 9시 3분에 선전 청두 기차표 예약을 제일 먼저 완료한 펑 씨는 아쉽게도 아내의 기차표는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24일 오후 2시까지 2,900장의 귀향 기차표 예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선전시 복권센터 책임자는 무료 귀향 기차표를 예약하지 못한 귀향자들은 무료 귀향 버스포를 예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2차 무료 귀향 버스포 예약은 2015년 1월 24일과 25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2차 무료 귀향 버스